고기 육수의 진한 감칠맛을 이용하는 요리 고수 전공법을 따르는 저목식. 아귀탕이 육수와 함께 한번 끓는 사이 강원도에서 안 먹고 가면 서운하다는 한 가지를 더하는데요. 바로 감자입니다. 강원도에 감자가 많으니까 옹시미를 넣어서 더 좀 담백하고 좀 맛있게 해보려고요. 강원도의 수많은 감자 요리 가운데 후슬포슬한 식감을 그대로 담은 옹시미를 선택한 저목식. 맛보는 사람마다 반한다는 강력한 무기. 감자 옹시미를 아귀탕에 붕정 붕정 빠뜨려 한소끔 끓여주기만 하면. 든든한 한 끼로 안성맞춤. 구수한 강원도의 맛이 총출동한 묵은지 아귀 매운탕입니다. 냉숙하게 육수를 빌려가며 요리를 시작하는 토모에 씨. 일본에서도 별미로 뽑히는 맑은 아귀탕이지만 그 조리법은 한국에 와서야 배웠답니다. 많이 알려주세요. 회사할 때 같이 음식을 준비해요. 회관에서. 그래서 그때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웠죠. 돈테쿠. 돈테쿠도 하고 그리고 갈매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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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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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은 어설프도 열심히 배운 그 맛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요. 팔팔 끓인 맑은 아귀탕은 언니에게 먼저 선보입니다. 형님 맛보고 맛이 없다고 그래야지 내가 1등하는 건가? 이 순간만큼은 경쟁자가 아닌 요리 스승. 제자의 솜씨 어떤가요? 맛있어. 이 사람 모여서 이걸로 밥 먹어. 그러네. 또무입니다. 스승마저 긴장하게 만드는 청추러럼. 제자의 맑은 아귀탕. 개운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에 점점 흥미진진한 대결을 이어가던 그때. 개운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에 점점 흥미진진한 대결.